새싹시 먼지 새싹시 먼지 새싹시 먼지 딱 7일 됐어요 계란을 넣으세요. 계란을 만들어라.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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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볶이 줄게. 치킨치펜장국 이 락스는 마칩니다. 락스는 마칩니다. 네. 마늘가루 감사합니다. 달걀을 올릴 수 있는 데치마 아까 만든 매운삭 크림을 뿌려주면 저번에 만들어준 대충 반죽을 마시네요 반죽을 넣어주세요 엄청 맛있다 된장국은 끝! 이렇게 너무 좋으나 보아요 어떡해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이건 잘 어울려 네 수영장 간단하게 점심식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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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음성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 맛은 정말 좋아요 이 수픔은 이 수픔은 항상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픔은 많은 수픔을 좋아해요 이 수픔은 바운소프가? 네, 마트 정말 맛있다. 좋지? 한국에 따라서 뱅쌍한 오늘 오후가 좀 더 쉽게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뱅쌍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김치 프리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김치와 김치와 드라마. 콜라돈, 뱅볼, 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소리는 식기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고 오늘도 역시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중국 친구랑 집이랑 별로 멀지 않은 공원에 또 다른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주정부리를 챙겨가려고 하는데 뭐를 먹까? 마트에서 산 와사비 콩이랑 블루베리 정도 쌓아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더워 더워 진짜 이 코트를 입고 싶지 않은데 코트를 안 입고 맨투맨만 걸친 상태에서 나간다도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덥지만 밖에 나가면 좀 덜 추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코트를 입었고요 어우 더워 빨리 이제 주정부를 챙기고 이제 곧 온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겠어요 일단 이거랑 엊그제 산 이 블루베리 챙겨봐야겠어요 여기 에코백에다 씻은 블루베리랑 와사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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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저는 이렇게 물에다가 티백을 하나 넣어가려고요 이게 퓨어뷰티 과일차 상큼하게 맹물 마시는 것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챙겨가고 자자 색깔이 나중에 되면은 살짝 눈렁빛으로 변할 거예요 물 물 물고 머리를 묶을까? 아 더운데? 지금은 더우니까 일단 머리를 묶고 출발했다네요 10분 뒤에 온대요 근데 좀 이따 나 중국어 이제 실력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중국에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한 몇 달에 한 번씩 중국 친구 한두 명 정도 만나면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 막 섞어가면서 저희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또 민망하네요 그러면은 저는 꽃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코트 입고 나오게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햇볕 밑에서는 따뜻한데 이렇게 그늘 밑에 오면 은근 서늘해요 햇볕 나와서 기다려야지 이 형은 이렇게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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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이 롤이, 롤이, 롤이 사람이 여기가 성진의 어디다 우리도 같이? 아니, 제가 하나 못 입고 저희는 한참을 가고 싶어요 저희는 한참을 가고 싶어요 그냥 그쪽으로 하면 네, 네, 그쪽으로 진짜 좋아 제가 2번씩 가고 싶어요 저희는 없도록 하죠 저희는 한참을 가고 싶어요 다 이제는 이미沒錯 근데 죄송한데? 응, 적금 사용할거야 응, 아마 집중화가 진짜 비슷해요 결제품이 처음 들어본거야 BAIS 평소에 사용하실거야 모르겠어요 진짜 잘 찾을거다 가장 잘생긴 핫진거 Comic 미니난 Pinto 에이 이 길. 지지어다. leans이 더일까. 제이터이 더일까?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곳에 안 가고 싶다. 영원히는 저녁. cyclist, 선택할 수 Sans이. 정리시라고. 터프다고 하여 만 NASA 아unda 아르 matte. 털멘ает 수. 200m. arzu varias잖아 그렇지 여러분도 Así 조금 Economics 숫자들 괜찮은 PAL 이곳은 가장 좋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구글에 있는 곳입니다 저거는 정말 너무 긴급적이야 아님 응 내가 찍을래 내가 안 찍을래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 손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제 손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제 손이 이렇게 아 네가 체크해 네 네가 체크해 네 그쪽으로 너무 잘한다 잘 무섭어 잘 못하진다 너무 안가워 너가 진짜 잘 안가워 잘 안가워 왜 이렇게 머리가 너무 짧은 없지 너무 잘 안가워 아니, 제가 바닥에 를 너무 넓고 바닥에 조금씩 하여서 제가 바닥에 를 바닥에 를 깬이 저는 항상 중국에 를 깬이 너무 기다리지 않는다 를 지져도 너무 많이 를 깬이 너무 많이 를 깬이 너무 많이 를 깬이 너무 많이 많이 를 깬이 너무 많이 를 깬이 다가가가 다가가 를 깬이 나한테 를 깬이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거 좀 잡고 만약에 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제게 이쁘다 내가 가게 낸 것이다 이렇게 정도는 나는 너가를 잘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일을 다 못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삭제할 수 없다고 내가 삭제할 수 없다고 제가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한테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나는 여성에 대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름은 여자가 더 많이 내려가고 싶어요. 네, 그 다음. 또, 제가 도인에 대해 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해 주시면 도청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두개식이 저녁입니다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소스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소스는 소스에 있는 것들 그 문제는 그 음식을 구입한 것들은 제가 처음에 구입한 것들은 네, 그럼 다른 음식을 구입한 것들은 그리고 그때 우리의 소스는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소스? 그냥 소스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 생각하니까 소스는 어디서 주문하냐? 네. 그 전에 소스는 처음에? 저는 처음에 처음에 처음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도. 우리가 처음에 처음으로 샀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Vanillezucker과 후 Backpulver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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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샀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미 먹게 된다 그리고 이제 브랫n소스? 네, 저희 또 브랫n소스 먹으면 좋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후로 처음에 공개가 없었다 사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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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마이가 없었다 아, 내 두세가 아파 흡수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특별한 섬 네, 진짜 맛있다 음 sense 깜짝이 어렵다 나머지 더 좋았다 랩 surtout 이렇게 치즈 랩 암기 랩 근데 랩랑 어깨 안됩 hack 진짜 freuen 진짜 영상에는 팀수 또 고구레 또 고구레 요거는 뼈에 으블나 이거 시카 섬 그리고 수세 와우 이제 직접 말 일단은 전화가 아닌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